10대 남성이 불안한 듯 상가 건물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손에는 혈흔이 묻어있습니다. 입고 있던 웃옷을 화장실에 벗어두고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상가 화장실에서 10대 고교생이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공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장실 안에 옷을 벗어놓은 게 있었고 같은 학원에 다니는 두 사람은 학원이 있는 층까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과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바로 옆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가해 학생은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 도보로 5분 거리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이 한 차례 제지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다른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얼굴과 팔 등을 크게 다친 피해 여성은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회복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 등 주변인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첫번째 성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